안녕하세요 네이버 회원 여러분 영화 사바하에서 신흥종교 단체를 쫓는 박 목사 역할의 이정재입니다 네 저는 미스테리한 정비공 나한 역을 맡은 박정민입니다 영화 사바하는 신흥종교 집단을 쫓던 박 목사가 의문의 인물과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며 시작되는 미스테리 스릴러입니다 2019년 가장 강렬한 미스테리 스릴러 사바하가 1월 30일 수요일 밤 9시 무비토크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바하 무비토크 라이브는 보인 무비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지금 바로 보인 무비 채널 구독하시고 사바하 무비토크 놓치지 마세요 그럼 1월 30일 수요일 밤 9시 사바하 무비토크 라이브에서 만나시죠 감사합니다